오늘 의대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우서 1장 1젤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우서 1장 1젤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무대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성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란을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참된 위로가 필요한 곳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렇지만 늘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참 나를 위로해 주고 싶으시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는 한 주였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건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또한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능력 노력으로 할 수 없기에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 필요한 것을 믿고 오늘도 기도 속에서 무한한 힘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위로를 받아야 내가 세워져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울 수 있다 라는 사실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상처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고린도 전세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고 고린도 후설을 이렇게 들어가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후설은 사도 바울이 3차 성교여행 중에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설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아 고린도 전서와 그렇게 큰 관격을 두지 않고 쓰여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다시금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고린도 전서를 통해 거기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안정을 찾고 문제가 없이 잘 지내고 있으면 고린도 후설을 쓸 이유가 없었겠죠. 서신을 통해 고린도 교회 전반전에 있는 그 해결했던 것이 실패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다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더 생겨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편지에서 원래 그들을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이 성사되지 않았고 디도를 통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디도가 그들에게 전달한 이 고린도 후설은 7장 8절의 표현에 근심의 편지, 비통의 편지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설의 이야기입니다. 일단 고린도 전서에서 있었던 문제는 무엇이었냐. 바울이 처음부터 언급하는 것은 이제 당을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당을 나눕니다. 누구는 누구파다, 누구는 베드로파다, 누구는 바울파다.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성적인 생활 방식도 문제를 삼습니다. 또한 우상에게 드려지는 재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로 또 싸우고 시작하고 부활신앙에 대한 많은 질문들로 인해서 많은 싸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보려고 고린도 전서를 간절하게 기록하여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서 바울을 따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 네가 뭔데? 라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려고 했던 것은 보금이 보금되길 원했고 정말로 그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썼는데 그 중에서 바울의 약점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변하지 않나 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은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도 모른 채 보금을 방해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을 향해 바울이 간절하게 외치는 것이 고린도 호서의 시작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긴 지금에서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바울이 어떻게 회심을 하게 되었고 어떤 역사를 일으켰고 전대문이 어떻게 일어났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정말로 사도 중에 사도고 전도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겠지만 그때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상한 건 아니었습니다. 대사도 바울에게도 엄청난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떤 상처요? 넌 사람도 죽였던 사람이다. 그것도 예루살렘의 교회에 처음 집사로 세워졌던 스테반을 죽였던 사람이다. 교회에서 엄청나게 칭찬받고 중직으로 세웠던 그 스테반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죽인다는 그 사울이었던 그때의 죽였던 사건이 꼬리표처럼 바울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바울의 회심 때 아나니아가 한 말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정 9장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즈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송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에서도 주의 이름을 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바울이 다메색으로 가고 있는데 그 다메색에서 이제 있던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가라 했었을 때 아나니아가 한 이야기이죠. 다메색이라는 곳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 말씀을 통해 들으셨을 줄 압니다.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트커스가 다메색이었고 예루살렘에서 240킬로나 되어져 있던 거기까지 이 말이 옮겨져 있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들었다라고 아나니아가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고 보면 옛말이 틀린 것이 없나 봅니다. 발 없는 말이 어디까지 가요? 천리 간다 라는 것까지 이야기하죠. 결국 바울이 회심은 했지만 사람들을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어떻겠습니까? 바울의 평판이 어떻겠냐고요. 스테반을 죽인 바울이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데 혹시나 조심해라 라고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들은 사람은 어떤 게 기억날까요? 조심해 이 소리가 더 기억에 남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때에는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인데 사람을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 사건에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러니 사람들이 보기에 네가 뭔데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니냐 라고 물어볼 만도 합니다. 그럼 그때 바울이 누려야 했던 복음은 무엇일까요? 결국 사람들 입에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 소문에 취중한 것이 아니라 오늘 1장 3절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두다. 본인이 누리고 있는 복음을 고린도 호서를 통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호서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 호서를 통해 바울은 이러한 고백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세연약의 일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또한 선포하고 있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질그릇에 담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 보배를 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고린도 호서에 쭉쭉 이야기하고 있고 고린도 호서 4장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호서 5장 17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고 바울은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 자신이 누리고 있는 정체성에 있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좋은 환경에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그런 질문들 속에서 계속되는 믿음의 고백 아래 보금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으며 이 보금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져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보금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상처는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생겨난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때는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구상 기도 속에서 창세기 1장 27절 응답과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나도 잘 만드는 하나님이 너무 좋다, 심이 좋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상처가 생겼습니다. 이 상처는 그 무엇으로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과 구약이라는 약을 주셔서 이 상처를 우리가 치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매주 강단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모습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오직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이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본인이 지금 상처 주는지도 모르고 자기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인도받는 삶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우리가 환란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경과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 등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 알미라. 하나님께서는 이번 주 우리가 왜 위로하고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바나와 같은 사람이 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품고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스무살 때부터 신학을 하면서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진짜로 별의별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내가 어쩌다가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복음을 깨달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데 상처가 가득한 사람을 만나게 될 때면 하나님 나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는 건 아닐까요? 갱신할 수 있는 힘과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나누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렇구나 라는 것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랑과의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만남을 통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몰랐다면 그 상처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도 욕하고 다시금 상처를 줘야지 하고 며칠 동안 고민했을 나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을 극렬하게 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다시금 살리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으로 녹사심에 쓰는 공동체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원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포럼하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금 써내려가는 우리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바울도 혼자서 로마와 보그마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도왔던 브리스길라 부부를 비롯해서 식주인 가이오 로마서 16장 인물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사올이 바울이 되기까지 처음의 시작은 안 안이었지만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통해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다른 사도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같이 갈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바나바 우리도 이번 한 주간 내가 바나바가 되어 사올이라는 그 한 사람을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에 걸음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사역할 때마다 만나지는 감사한 내용을 잠시 포럼할까 합니다. 지역에 한 집사님 계십니다. 이 집사님께 미리 이야기 좀 하겠다고 허락도 구했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하고 몇 달 동안은 이 집사님께서 그저 예별만 드리고 휙휙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본인이 하나님을 믿어서 변화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잘 받고 계시는구나 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시간을 좀 내셔서 포럼 좀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주간에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5장 얼마 전에 있었던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사비라 부부가 이제 헌금을 속여서 죽었던 내용 이 나왔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으로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하셨고 깨어있는 한 사람의 중요성 일신전심 지속하는 신앙생활로 이렇게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는데 그분이 그 주간 포럼하는 내용이 이제 내가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헌금을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붙잡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 그것도 좋지만 목사님께서 제목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일대지 이대지에서 이런 이런 말씀을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잡으면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때부터 포럼이 매주간 진행되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말씀을 잘 붙잡고 계십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 이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니까 사람이 보이더랍니다. 본인과 똑같은 사람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사람이 보이고 기도하고 있고 전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혹여 내 주위에 지금 이렇게 새벽 예배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아니겠지만 주일에 겨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가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만나기가 쉽지 않고 또 포럼하기는 더 어렵고 본인이 들은 것 신 것이 전부인 것 마냥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사역자를 보내셔서 만나게 하시고 갱신하고 하게 하시는 것에 너무 감사하며 여러분들도 똑같은 사명을 가지셨으면 참 좋겠다. 우리에게 있는 상처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각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상대방에게 있는 상처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육신적으로 받은 상처도 가림이 안 보이는데 영적으로 받은 상처는 오죽 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진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울고불고 서로 위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소망 대신 예수 교수들을 다시금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포럼을 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전도운동을 함께 해야 할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2, 3, 7을 함께 살려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서로 너무 뜨므뜨믄 알고 있고 그냥 상대방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구나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서로의 상처에 갇혀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도 있고 전도운동에 방해가 되어진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뇌와 가진 아픔 때문에 상대방을 높이지 못하고 어느 날 내가 한마디 불쑥했는데 내가 상처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진하지 못한다면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갇혀서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어쩌면 이런 것들이 고린도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교에 미국교에 심지어는 한국교에까지 전달되어져 많은 분열과 문제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후 죽지 않았지만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바울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지는 않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오는 때때로 오는 어려움이 정말로 문제가 아닌 것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여정을 보며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기도하는 이 시간 오늘 발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위로가 필요한 곳에 우리의 참된 치료자 대신은 우리의 참된 위로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여러분이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바나바의 사역을 바나바의 사역처럼 사람을 품고 사람을 세우는 언약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만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언약의 여정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이 예원교회가 2, 3, 7을 복음하고 있다는 것에 함께 보고 그 언약의 여정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예원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